그러면 어려운 부분을 좀 깨놔야겠지? 어려운 보스를 미리 깨놓는게 좋을 것 같아. 어... 아 컵이 달린게 완전히 깬거지? 이걸로 깰 수가 있나? 쟤 날아다니는건데 뭐? 아... 아씨 아... 그지가 찐네 진짜 아씨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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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아 뭐야 아까 그건 왜 맞은거야? 아 아씨 뭐야 아... 네 아... 정신 차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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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먹으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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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나 먹으라 이 새끼야 아씨 타이밍 면치다 엔ino 면치 그렇지 아 아! 방심했다. 아! 아, 거의 다 꼈네. 필살기 모으다가. 아! 아, 씨. 이거 다시 해야 돼. 너무 목숨이 적어. 목숨 다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. 아, 저 위에서 할 때 너무 불편해. 나 꼴이 있는 건가? 그치. 주먹이 제일 편해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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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 안된거야. 맞았잖아 방금. 내 목숨 잃으면 안돼요. 다음 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안돼요. bik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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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오... 아이씨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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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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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.. 아... 그렇지... 내가 뒤쪽에 있으면... 그러니까 뒤쪽에서부터 시작을 해. 최대한 뒤쪽에 있는 게 낫지. 왜냐면... 나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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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... 구름 너무 낮게 나오는 거 싫어하냐. 시댄... 시댄... 시댄 뒤쪽에서... 시댄... 시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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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... 아... 아... 나 진짜... 인간적으로 떨어지면 죽으면 안되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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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대로 못쓰네 높이 있으면 맞을 일은 좋네 점프하면 안 맞으니까부터 아 이건 예측사시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아 아 어디로 갈지 제대로 어디갔지 어떻게 알아 아 뒤로 가진 않지 뒤로 가진 않는 것 같아 아 뒤로 가진 않는구나 뒤로 가진 않아 아 이건 솔직히 그렇지 너무 많이 죽었듯 어쨌든 뒤로 가지 않는다는 걸 찾아냈으니까 뛰려고 하는 놈보다 앞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너무 술자택이 없는 거 싶다 아 좀 아 아 아리까리하면 그거 써봐 아 좀 아리까리하면 그거 써봐 sí 음 실화 ουν 으 ami んです administr globally 어 뒤로도 가네 뒤로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일찍 준 건 수만 없어 이게 의미가 있나 이 텔포가 텔포에도 죽던데 염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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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. 이쪽에 있으면 보고 피할 공간이 늘어나 좋네. 아... 앞으로 갈 만한 데에 뛰어드는 게 너무 짜증 난다. 아... 더 이상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아..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